안녕하세요. 벨람입니다. 오늘은 홍천강가에 위치한 밤벌 오토 캠핑장으로 2박 3일 캠핑 가요. 이 캠핑장은 홍천강 옆으로 아름다운 팔봉산과 맛있는 식당들이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서울 시내 통과 안하고 포천을 거쳐 강촌 쪽 길로 갔는데 예쁜 풍경이 많았어요. 북한강을 끼고 길게 뻗어있는 멋진 강촌교를 지나 적당한 와인딩길 서울 시내 통과 안하고 Himalaya 서울 시내 통과 안하고 아마도 우리가 이것을 아름다운ived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캠핑장은 홍천강의 주인공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을이라 그런지 해가 금방 지네요. 매점에 물 사러 가는데 물하고 장작하고 액저랑 살 건데 달이 예쁘게 떴어요. 장작이랑 화룩대역이 대여해 주거든요. 장작 사고. 장작도. 장작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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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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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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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치미 국물 부어서 비비라고 하셔가지고 어때요? 여기 메밀국수 되게 맛있고 정갈해요 물도 메밀차 주고 굉장히 건물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수육도 먹어볼게요 여기 코스모스 정말 예쁘게 폈네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 식사 잘 하고 저 이제 캠핑장으로 돌아가요 캠핑장이 홍천강 아주 가까이에 있어서 그리고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좀 폭삭 안겨 있는 그런 자리라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싱글 길이 있네요 전 여기 인적은 없는데 길이 있는 거 보니까 캠핑장 뒤랑 통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가볼게요 어드벤처 듀얼바이크나 엔드롤 탑으로 타니까 이런 길 있으면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궁금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아 저 끝이 어떻게 연결될까 막 이런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길이 있는 거 보면 누군가 여기를 계속 다녔다는 얘기죠 여기로 내려다니시나보다 여기 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 현지인들만 아는 길인 거 같은데 아 그렇지 이렇게 쫙 길이 나 있네요 아 여기 홍천강이 멋지네 낚시하시고 강하고 연결된 저분은 저기 계시는데 어떻게 말을 거지? 저 안녕하세요 그 여기 고기 뭐 잡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 되게 실한 밤 하나 주웠어요 이거 가져가서 구워 먹어야겠어요 아 저 밤 이만큼 주웠어요 아 텐트에 팩을 안 박았더니 잠시 밥 먹고 온 사이에 텐트가 날아가셨네요 아 추석이 가까우니까 달이 예쁘게 떴어요 그럼 내 pajamas 사장을 보게되는데 물욕을 한번 사 combines 옛날에는 인번ديhong 살립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홍천강과 팔봉산을 휘감아 도는 길이 너무 예뻐서 드롯 날렸어요. 팔봉산은 8개의 봉우리가 길게 뻗어있고 홍천강이 산의 산면을 둘러싸고 있어요. 낮은 산이지만 바위와 암벽이 많고 능성이 험하여 산행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 이 산을 볼 때는 명성에 비해 너무 낮아서 놀라고 실제로 산에 올라가면 암벽길이 만만치 않아서 다시 한번 놀란다고 합니다. 복귀길 중간에 비발디파크를 경유하는데 요길 은근히 예쁘고 구불구불 꽤 긴 와인딩길도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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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나중에 유라시아 여행 같이 갈 건데요. 네. 왜 같이 가기로 했어요? 부모가 영어를 못해서 중학생 때쯤에 같이 유라시아를 배워서 유라시아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잘하고 계신가요? 네. 영어 공부한 것 좀 한번 해봐주세요. 그냥 아무거나 뱉으면 되죠? 그럼. 규현이가 영어 공부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거나 좋아하는 단어나 좋아하는 문장 아무거나. 어머 이번에 배운 거 해도 돼요? 그럼. what do you do your homework? I do my homework at night. what do you clean your room? I clean my room in the afternoon. 끝이에요. 아 고모보다 영어를 너무 잘하네요. 근데 앞으로 계속 더 잘할 수 있는 건가요? 해봐야 아는 거죠.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